어? 안녕? 난 금돼지 주방장이야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스페셜한 케이크를 만들어주겠어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만들어줘! 아니래이 아니래이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어달래이 오늘 특별히 신비와 금비 너희들을 모신 것은 너희들이 장식이 되기 위해서야 우와? 우리가 장식이 된다고? 이러나요 신비 아파트 케이크! 여러분께 키즈 케이크를 소개하지 엄마 아빠와 집에서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케이크 재료들이 들어있어 한번 열어볼까? 으허허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우와 별모양 쿠키도 들어있고 오! 뿌려서 먹는 별모양... 별모양... 어... 캔디? 하여튼 맛있는 것도 들어있고 꾸며줄 수 있는 장식품들도 들어있어 그리고 이건... 예! 케이크 기분이 되는 빵이 들어있고 그냥 먹으면 안 돼? 일단 빵 한 조각씩을 이렇게 꺼내서 생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으아! 무험해! 으아! 끝내준다 끝내준다! 그리고 집에 있는 초콜릿 시럽을 이렇게 조금... 우홍! 그 위에 생크림을 또 듬뿍! 와우! 짜잔! 보이세요? 초코 생크림! 그 위에 touches 생크림을... 책 hair affirmative overwhelming 자 생크림을 덕지덕지 붙였어요 덕지덕지 발랐어요 왜 이거밖에 안되는거야 좀 더 곱게 펴바르지 주방장님 아시겠지만 나랑 너 엄마가 똥손이에요 아주 열심히 한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멋지게 꾸며볼거에요 이제 예쁜 별가루를 조금씩 뿌려보구요 점점 이뻐지고 있어 진짜 그리고 초코시럽을 이렇게 손 부들부들 떨려 손 부들부들 떨려 짠 짠 짠 그리고 생크림 모양을 낼 수 있는 요거를 짜서 요 겉에를 예쁘게 꾸며볼건데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짠 가장자리도 예쁘게 꾸며줄거에요 오 이쁘다 나름대로 먹음직스러운 케익이 돼가고 있어요 별도 뽑아주고 별도 뽑아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나무장식도 있어야겠구요 그리고 신비를 신비를 자리가 생각보다 안나는데 아무래도 금비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금비를 꾸욱 행복해 그쵸 행복하죠 생각보다 느낌 좋을거에요 그리고 금비 주변에도 생크림으로 이렇게 자 여러분께 최초 공개하는 신비아파트 신비없는 금비 케익 금비가 들어간 금비 케익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행복하다 아이가 여러분 금비 케익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이렇게 키즈케이크 직접 만들어보니까 훨씬 맛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케익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다음엔 내 것도 만들어줘 어 알았어요 와 이렇게 이쁘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대박